정부가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 340존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세액공제도 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다른 국가의 지원에 비해 크게 모자라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과 반도체 기업의 약 70조 9,8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골절화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